자 이 무리수 2와 자연로구 인데 처음보죠. 무리수 2 x의 값이 0에 하나없이 가까워 질 때 이 뜻은 이런 뜻이겠죠 1 플러스 x 의 제곱의 값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며 그 극한 값을 2로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게되면 괜히 풀 수 봅시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는데 x의 0에 가까운 값 플러스 마스 0.1 플러스 마스 0.1 뭔가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0에 가까워지는 수가 되는 거야 차라리 대파에 계산하면 보니까 2.5고 34이면 쭉 2.7 1826 뭔가 2.7에 점점점점 다가가 되는게 보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0을 보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는 뜻이겠죠. 점점점 이렇게 오니까 2.7 182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 플러스 x 의 값은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보이죠. 2.7 둘 다 이러하게 2.7 뭐 쭉쭉쭉쭉쭉쭉 나가는 것을 이걸 총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x가 0으로 접근할 때 1 플러스 x 의 제곱의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 값을 2로 나타낸 겁니다. 앞으로 이게 2입니다. 잘 외워야 되죠. 여기에서 x 분의 1을 t로 두면 조금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x 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t로 두면 x는 t 분의 1이 되고 x가 0 우극한 0 우극한이 되면 t는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러면 limit t가 무한대가 되고 1 플러스 x 대신에 t 분의 1을 대입하고 x 분의 1 대신에 t를 대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도 승리되는거죠. 이것은 무한대로 보낼 때는 1 플러스 x 분의 1의 x 제곱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원래 이게 2가 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걸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탄생하겠다. 이게 2입니다. 앞으로 2라는 것은 무리수이고 그것은 2.7181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외워야 되겠죠. 0이 아닌 상수 a에 대해 x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만 같으면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즉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 limit.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으면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보세요.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1 플러스 네모 분의 1이 네모가 같으면 2가 됩니다. 이거 설명해 놨죠. 이렇게 같으면 2가 됩니다. 예를 들고 있죠. 0으로 갈 때 이렇게 같으면 2가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랑 이거랑 같죠. 그럼 2가 됩니다. 자연 로그 무리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 로그 2x를 자연 로그라고 이거 그냥 lnx로 나타낸다. 무리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를 y는 2의 x 제곱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y는 2의 x 제곱 지수 함수 y는 2의 x 제곱과 로그 함수 y는 lnx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맞죠. y는 2의 x 제곱에서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하고 x를 바꿔 주잖아요. x는 2의 y가 되죠. y는 로그 2의 x가 되고 앞으로 이거를 lnx로 바꿔 주자 이 말이지. 그죠. 밑을 e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둘 관계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연로그의 성질 x가 0 보다 크고 y가 0 보다 클 때 다음이 성질한다. ln1은 0. ln1이니까 로그 2 1이죠. 0 되겠죠. 로그 2에 2가 되니까 1 되죠. 1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그처럼 lnx당 lny 성립하고 lnx 마이너스 lny가 됩니다. 예. 요거는 2하고 e하고 자리를 바꾸면 이건 1이 될 거잖아요. 1 되니까 2가 되죠. 자기는 2분의 1이 아프고 ln2가 되니까 ln2는 1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이건 ln2 플러스 ln2가 되고 ln2 플러스 1이 됩니다. ln2 마이너스 ln3이 되고 1 마이너스 ln3이 됩니다. e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 a가 0 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자 이거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1 플러스 x는 1 이랬는데 자 이거는 limit 갖다 붙는 걸 아무때나 갖다 붙잖아요. 아무때나 아니고 안으로 갖다 붙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합니다. 자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보게 되면은 자 limit 안으로 갖다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 전에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고쳐서 이제 하게 되겠죠. 설명이 잘해놨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1이고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잖아요. 그러면 저는 limit x가 0 되고 ln 1 플러스 x x분의 1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 갖다 붙는다고 이 말이죠. ln 해놓고 limit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x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 이거 뭐였죠. 이만큼 2죠. 2 ln 2가 되죠. 1이 됩니다. 먼 훗날에 만약에 미분을 배우게 된다면 이게 그냥 빠르게 풀 때는 로피탈을 써갖고 0을 대부하면 보세요. 0분의 ln 1 되는 게 0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 위에 그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 됩니다. x미분은 1 되고 여기에 limit 0을 대부하면 0 대부하면 1분의 1 1 딱 됩니다.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몰라도 나중에 먼 훗날에는 그죠. 그러나 로피탈을 정식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좀 어려워 그러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대로 쭉 진행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길래 요거죠. 요 부분은 치안에서 푼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먼 훗날에 로피탈을 쓰게 되면 limit x의 0으로 갈 때 0분의 0꼴인 것을 확인하고 0꼴이 0꼴이죠. 그러면 미분하면 되고 미분하면 됩니다. 0을 대면 1 됩니다.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바쁠 때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급할 때 자 이거 같으면 이제 e의 x-1은 t로 두는 거야. t로 두게 되면 x가 0일 때는 0이죠. 그리고 1일 때는 e의 1.7 정도 되니까 1일 때 뭐 이 정도 되겠지 뭐 이러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점근선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간다 이러면 여기 갈 거잖아. 그럼 t도 이렇게 따라갖고 0으로 가네. 그죠. 그래서 t가 0으로 가잖아.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데 여기 x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0을 대입해서 그 다음 합시다. 이거는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그냥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을 대입해. 그럼 1-1 되죠. 0 되죠. 이게 t잖아. t. 그래서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고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e의 x는 e의 x제곱은 1 플러스 t니까 1 플러스 t를 대입하면 1 플러스 t 2-1 되니까 t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하게 되면 ln 되죠. ln 1 플러스 t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t가 0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분분수 되는 식으로 고치면 t가 분모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이거 자체가 뭐죠. e가 되죠. 그죠. e가 e니까 l e가 되잖아. 어 요게 결과론적으로 l e가 되니까 여기 1 된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하지. 그죠. 1 됩니다. l e가 될 거라고 값이. 그죠. 그래서 1이 되죠. 됐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나왔네. 자 요것도 물론 외워도 되겠는데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x분의 1이 갖다 붙잖아. 갖다 붙고 그 다음에 limit가 들어오면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e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log ae가 되지. log ae는 고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그 ee a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ln a로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는 소리겠지. 그죠. 자 요것도 치환합니다. 치환하는데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또 t로 둬.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ax제곱은 1 플러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테니까 x에 0을 대면 그러면 0을 대면 1-1은 t가 돼. t는 0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빠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x는 ax제곱은 1 플러스 t가 되고 그러면 여기 분자는 t가 되는 거지. x는 log ae 1 플러스 t가 되죠. 그죠. 우리 적었죠.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분모로 이력을 끄고 그 다음에 log ae 1 플러스 t. t 분의 1. 자 여기에 이제 리미트가 붙어갖고 e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죠. 이게. 그죠. 이렇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log a이니까 log log 이거를 ea로 또 바꿀 수 있잖아. 이것이 lna가 됩니다. 자 일단은 거기에 의해서 4번 x가 0으로 그럴 때 lna 외워도 되고 근데 지금 이제 뭐 3번 같은 경우도 재빨리 머릿속에서 인식이 됐죠. x분의 1을 갖다가 여기 있다고 빨리 빨리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리미트 붙이면 이게 바로 e가 된다는 걸 또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e가 되면은 log ae가 되니까 이게 바로 lna분의1 즉 되죠. log e에 a분의1이 된다. 이게 lna분의1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잘 하시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x에 0으로 가는데 lna로 가급적 0이 낫겠죠. 언제 이거 뭐 치환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0분의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0분의 0꼴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미분하고 1되고 ax lna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미분하면 미분을 잘 해야 되죠. 그런거죠. 그렇게 해서 x에 0을 대입하면 lna가 되구나. 이렇게 재빨리 생각을 해도 사실은 됩니다. 뭐 공식이 안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로비타 쓰면 안되고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 주관식에 로비타스가 풀면 틀린거죠. 자 0이 아닌 상수 a에 대하여 x가 0으로 갈 때 자 요것도 같죠. 같기만 하면 요게 바로 ax분의 1로 갈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e가 되고 lna가 되니까 1 되구나. 느낌 오죠. 1됩니다. 자 같고 같고 보이죠. 이게 같고 같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 1이 되면 lna가 되잖아요. lna가 되니까 1이 됩니다. 자 요거 요거 x분의 3x 요거 lna가 3 되잖아. 금방 되죠. 자 요거 같습니다. 자 같으니까 여기 x가 여기 x분의 1이 탁 될 것 같죠. 요거는 2가 되니까 1 된다. 1 느낌. 5x 5x 같으니까 lna가 되니까 1되고 자 당연히 이거 log2이 된다. x분의 1이 되니까 뭐니깐 이게 2 밑에 붙이면 이게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log2이 가 되니까 요거는 log2 2 2분의 1로 탁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ln 2분의 1 딱 찍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사실 바랍니다. 저는 뭐 저러니까 좀 편하더라구요. 좀 외우지 않더라도 자 개념체크 1번 1번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limit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되고 여기에 x분의 1 해야 되겠죠. 됐죠. 여기에 2분의 1 되잖아요. 이게 x가 0으로 갈 때 2가 되죠. 이게 되고 2분의 1 되죠. root 2가 됩니다. 자 2번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같애야 되잖아요. 그죠. 같애야 되는데 지금 다르죠.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1 플러스 x분의 1 하고 뭐 x로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 자 이게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러므로 2에 3제곱이 되잖아요. 2의 1번 x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자 생각합니다. 이 x분의 1로 가기 전에 이거는 머릿속에서 이런게 생각이 되겠죠. x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2분의 1을 탁 낸 다음에 ln 1 플러스 x x분의 1 딱 생각이 되요. 자 이게 리미트가 가게 되면은 이게 리미트 딱 붙이면은 뭐 붙이면은 요기가 지금 벌써 여기서 뭐가 되죠.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ln 2이기 때문에 1이 되죠. 1. 그래서 최종 1이 됩니다. 그러므로 2분의 1이 된다. 탁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지금 리미트 잘 고쳐야 되는게 x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이게 3x 이렇게 3x 만들어 주는 거야. 2에 3x 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탁 뭐가 됩니까. 이게 3이 생겼으니까 분모에 3을 곱해주면 똑같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1로 변하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1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거 뭐 조금 이게 똑같다는 개념이 쓰게 됐을 때 좀 헷갈리잖아요. 그냥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요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요런 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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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 미분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외워도 되고 일단 요거는 LNE가 될 거라. 그죠. 그래서 1 됩니다. 됐죠. LNE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요런 거 LN5잖아. 그죠. 이거 외워도 되는 거죠. 똑같잖아. 여기 LNE가 되는 거나 그죠. E가 여기 5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잘 보세요. 요거 하고 요렇게 리미트되면 이 머릿속에서 이거는 1 플러스 X X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E가 되겠죠. 로그 3, 2 솔직히 1 적어도 돼요. 적어놓은 다음에 로그 2 3분의 1 고치고 그래서 이게 LN3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LN3 극한값을 구하시오. 지금 다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리미터 X 0으로 할 때 1 플러스 3X가 되잖아요. 그러면 3X분의 1로 어쨌든 돼야 돼. 이게 그러면 같으려면 3은 나눠주고 3을 곱해하고 없애주고 원래 2 이렇게 적으면 똑같은 식이 되죠. 2X분의 1 되죠. 이 부분이 2X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재빨리 고쳐 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갈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같잖아. 같게 되면 2가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2하고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번 이걸 별표 자 이거는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걸 잘 보세요. 리미터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고쳐주고 분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리미터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안 나오잖아. 그죠. 딱 봐도 이런 식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miss 갖고 왔을 때 다시 저걸 좀 바꿔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수 이렇게 지어주고 이것을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잘 메모해놨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리미터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x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를 해 놓고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아는 게 나오죠. 무한 들어갔을 때 이거 0으로 만드는 꼴이 되니까 이게 2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자 이것도 여야 됩니다. 지금 앞에 이론에서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우선 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를 x를 마이너스 t로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t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거죠. t가 무한대로 간다 바뀌고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t가 되니까 plus로 바뀌고 t분의 2 이렇게 되죠. x는 마이너스 t 자 인수됩니다. 자 이게 원래는 이것이었잖아요. 그죠.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 이니셜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동일하면 된다 이니셜이 된다 지금 t분의 2 형태로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합니다.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2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t분의 2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역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곱해하고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원래와 같이 되려면 마이너스 t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2제곱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게 된 겁니다. 됐죠. 외워야 되죠. 이 형태 그죠. 밑에 또 나오려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2로 2가 된다. 2하고 마이너스 2제곱 물론 이거는 2제곱분의 1로 고치면 되죠. 아시겠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x-1을 t로 둬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x-1로 t로 두게 되면은 x는 1 플러스 t고 x가 1로 간다 했을까 2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0 되겠죠. t가 이런 느낌으로 t가 0으로 간다. 알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빠르게 하려니까 되죠. 여기가 x고 이거 t면 t는 x-1 t는 minus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x가 1로 간다. 1로 갈 때 t는 이렇게 0으로 보잖아요. y값은 그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x 대신에 x는 t 플러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x-2 t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제곱으로 되죠. 그죠. 치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3-1 1번 1번은 무난하다. 그죠. 0으로 가니까 복원한다면 limit x가 0으로 간다. 1 플러스 2x 한 다음에 2x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0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2가 되고 2분의 1제곱 1번 root 2가 됩니다. 2번 2번은 limit x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1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x죠. 자 이걸 어떻게 된다고 지금 3분의 x니까 여기 x분의 3이 되죠. 역수치 이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6이 되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같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2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3번 자 무한되어 가니까 분모에 이렇게 꼬리 x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것도 어떻게 한다. 고칠 때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1- 4x분의 3 하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새로운 이유이죠. 마이너스 붙은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8x가 되야 되니까 그죠. 8x가 되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 3을 나눠주고 2를 곱해야지만 8x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2에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 6제곱분의 1 됩니다. 좋아요. 그죠. 4번은 어떻게 되죠. 뒤집어져야 되겠죠. 딱 봐도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3x분의 3x2 하면 6x로 바뀌죠.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1 플러스 1 플러스 3x분의 2가 됩니다. 3x분의 2니까 2분의 3x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2분의 3x가 돼야 되니까 6x가 되려면 곱하기 뭐 하면 되죠. 4를 하면 되죠. 그럼 6x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는 나면 2에 4제곱이 됩니다. 5번 봅시다. 5번은 요거 보이죠. x는 마이너스 t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요. 그죠. 그러면 limit t는 무한대로 가게 되고 1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플러스 2t분의 1 됩니다. 마이너스 t를 대방이 되면 마이너스 3t가 되죠.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t분의 1 하고 2t로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해주고 3을 해줘야 마이너스 3t가 되죠. 그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되죠. 이거는 2에 2분의 3 제곱분의 1이 되고 2 루트 2가 되고 1 이렇게 됩니다. 6번은 x 2 x t면 x가 2 로 갈 때 t는 0 1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2 이 밑에 t가 0으로 가고 t 플러스 1 이 되고 t분의 1 되고 마이너스 1제곱 되죠. 그러므로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됩니다. pcs 에서 4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자 이거 보면 중요한거 나오죠. 공략해 놓고 잘 나와있네. 지금 보니까 딱 맞췄고 이렇게 1되고 1되고 같으면 된다는 거죠. 같게 만들어져야 되고 여하간 0분의 0꼴이 됩니다. 잘 잊어버린데 0분의 0꼴을 확인하면 이런 공식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공통치면 딱 뽑는 나오죠. 자 pcs제 4번 봅시다. 이걸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limit x 0으로 할 때 2에 3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여기는 3x를 해줘야 될 거에요. 자 이거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3x를 곱해줘야 원래대로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ln 1 플러스 3x 가 되어있죠. 그러면 이 3x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것이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화면 되잖아요. 그렇죠. 싹 지워줘도 되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각각 limit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붙을 수 있고 여기 붙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동일하잖아요. 0을 넣어보세요. 0분의 0 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바로 1이 되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밑에도 분부도 0을 대비해 보세요. 0분의 0 꼴 되죠. 0분의 ln 1 되니까 이거 0이잖아. 이것도 1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2번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3x 이것 각각 해 줘야 돼요. 2번 같으면 limit x 0으로 갈 때 x 분의 2에 3x 가 되는데 각각을 그냥 해도 되고 이걸 좀 맞춰 줘야 되잖아요. 각각을 하고 싶은데 그죠. 각각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치자. 예를 들면은 뭐가 빠지면 마이너스 1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해 줘야 뭔가 0분의 0꼴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세히 마이너스를 해도 여기 플러스 1하고 상세대들이 똑같아지.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미리 요거 하기 전에 고치는 게 편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각각 하기 전에 자 그러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를 딱 하고 보니까 여기 없어지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마이너스를 빼내면서 하게 되면 요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가 리미터를 붙여야죠. 리미터 요렇게 해야 식이 똑같아지고 이 부분이 같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1 대개죠. 그죠. 3 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필수해서 4번 요런거 초월함수의 극한값 이런거 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고 낯섭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미터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x-1은 t로 두는거에요. x가 1로 가면 t는 0 그럼 이거는 리미터 t가 0으로 가고 x는 t 플러스 1 되니까 lm t 플러스 1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원래 이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는 행태를 보게되면 거기에 x 대신에 t 플러스 1을 넣으면 t 플러스 2가 되고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t가 되잖아요. 됐죠. 자 보면 이게 딱 눈에 보이죠. 이게 t는 0을 대입하면 0분의 0 꼴 되는 거 딱 보이죠. 그럼 이게 1이 될 거잖아요. 1 딱 되고 그 다음에 t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 2가 되죠. 2분의 1. 그럼으로 2분의 1이 됩니다. 각각 붙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답지를 다 보면 해설서 이렇게 잘 되어있죠. 그죠.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죠. 해설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고등부 수학은. 여기도 x 마이너스 1은 t로 두어야 되겠죠. 그죠. x가 1로 가면 t는 0. t는 0으로 갑니다. x는 t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t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t가 되죠. 자. 0을 대입해 버리면 0분의 0 꼴이긴 한데 같은 t이기 때문에 t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므로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원래 e의 t제곱 곱하기 e니까 e로 묶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지만 t가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죠. e 곱하기 1 되잖아요. e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잘 돼 있죠. 설명이 4-1 x제곱 플러스 3x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걸 ln 4x 플러스 1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1번 보게 되면은 limit x0으로 x제곱 플러스 3x하고 ln 4x 플러스 1이 되는데 지금 ln 1 플러스 4x이니까 4x가 있어야 되잖아요. 4x가 있어야 되고 이걸 없애려면 4x를 곱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none 하게 되면은 자. x0으로 가고 자. 이것만 이렇게 놓고 딱 봤을 때 ln 4x 더하기 1 4x이 될 거고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4x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limit 붙여주세요. 여기도 붙입시다. limit x가 0으로 갈 때 됐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승리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1이 되겠죠. 1. 딱 되고 이 부분은 limit x가 0으로 갈 때 자. x로 나누면 4분의 x 플러스 3이 되고 0을 대입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이것도 새롭게 나왔죠. 그죠. 유행이. 2번 봅시다. 2번은 limit x가 0으로 가죠. 자. ln 1 플러스 x 하는데 여기에 지금 x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x 그럼 이걸 없애주세요. x가 이렇게 돼 줘야 되고 여기는 ln 1 플러스 2x인데 자. 요거는 따로 이것도 2x가 필요하죠. 그럼 또 이렇게 2x죠. 이렇게 해주도 또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자. 하게 되면은 limit 가 붙을 거니까 그죠. 하게 되면 1이 되고 여기 붙으면 이것도 1이 되고 이거는 2분의 1이 또 되고 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3번 x가 0으로 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복잡하게 뭐가 돼 있는데 자. 이거 분리를 해야 되겠죠. limit x가 0으로 가는데 이거를 이거를 2하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는 하게 되면 2다 합시다. limit x0으로 가고 2로 하게 되면 2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x가 됩니다. 자. limit x가 0으로 갈 때 자. 2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를 되고 자. 물어맞혀야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3x로 맞추고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고 그죠. 이거를 처리하고 곱하기 2 1이 되잖아요. 그럼 1되고 마이너스 3 2가 되죠. 이렇게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자. 4번 4번은 x0으로 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자. 뒤에 적어 있는 거네. 이거는 limit x0으로 간다. 자. 마이너스를 빼내면 그죠. 1이 되고 이런 형식이 되고 그죠. 여기에 2x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2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분모에 x3제곱 플러스 4x 1 하게 되면 이거는 어차피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하고 x3제곱 플러스 4x 1이 될 거고 limit x0으로 는 안되죠. 자. x를 나누게 되면은 limit limit x가 0으로 가고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4 0을 대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요거는 x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x 플러스 1은 t로 둡시다. 0으로 가면 t는 0으로 간다. limit 0으로 가고 x는 t-1을 대입하게 되면 lm t 플러스 1 되죠. t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이 되죠. 6번 x-1 t로 가면 limit t는 6으로 가고 x제곱 대신에 t 플러스 1에 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minus 2에 t가 되고 t가 됩니다. 자 는 limit t가 0으로 가고 t제곱 플러스 2 t 플러스 1 minus 2에 t제곱 되고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눈에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limit t가 0으로 가고 t로 t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plus limit t가 0으로 가고 t t 분의 1-2에 t제곱이 되는데 자 이거 원래대로 고치려면 공식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로 해주고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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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1이 됩니다.